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이 아멘소리가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것도 몇 번 물어보면 쭉 흐르들어 확신이 없어 왜 확신이 없느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면 가르쳐주긴 좋는데 지나치듯이 가르쳐줘서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거꾸로 구원을 너무 강조해서 구원받았다는데도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이게 구원파예요 이게 또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것도 곤란해요 그래서 해당 구원의 진리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왜 구원에 확신이 없느냐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요 구원이 중요하면 내가 확실히 얻고 깨닫지 못했으면 알려고 해야 하잖아요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왜 믿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요 어떤 분은 교회 왜 나가느냐 복받기 위해서 틀린 건 아닌데요 온전한 답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건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야 그 구원받은 자에게 복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묻기를 교회 왜 다니니까 그렇게 물으면 구원받기 위해서 다닌다고 대답하세요 한번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확실히 그렇게 믿으세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영생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구주임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요 그게 영생이에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이 영생 얻은 자는 심판에서 면해져요 율법의 저주는 끝나가요 이 영생 얻은 사람은 지옥에는 안 가요 사탄 마귀 권세는 이겨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구원받으냐 예수가 구주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또 하나 구원은 뭐냐 기쁨이에요 성경에 말씀해 보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살리라 잃으면 얻으리라 핍박과 시험을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뭘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오는데 그게 천년왕국시대예요 천년왕국시대에 구원받은 자가 왕노릇해요 놀라운 기쁨이잖아요 상상만 해도 기쁘잖아요 아직 실감이 안 나세요 천년왕국시대에 구원받은 자가 왕노릇해요 이게 놀라운 기쁨인데 이 기쁨을 너에게 줄이라 그게 제 약속이에요 영생은 믿으면 영생받아요 그런데 천년왕국시대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은 희생해야 그 기쁨을 얻어요 십자가 지고 혼란과 핍박 또는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또 하나 구원은 뭐냐 장차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다윗이 원수에게 막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런데도 둘러싸여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랬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시험과 혼란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시험이 있어도 이길 만한 능력이 있으면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 그게 제 약속이에요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 없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스트레스 이길 만한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에게 심어주시느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다 우리 교인 중에 지난 수요일 날 감사원금을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했었어요 20년 동안 알콜 중독에 살았는데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신자인데 열심히 물어 나오는데 20년 동안 알콜 중독으로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 말씀하는 순정했더니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벗어나게 하는 능력을 순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라 또 구원은 뭐냐 변화해 주님이 제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하늘의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죽을 몸이 죽지 아니암을 입을 것이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암을 입을 것이다 주님이 제림하실 때 죽은 자는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영광의 약속,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뭐냐? 건지심이에요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아시아를 다닐 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했어요 사형성과 같은 고통을 당했을 때 그의 고백은 뭐냐?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건지시리라 그들의 고백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환란과 시험 중에서 건지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건지셔요 앞으로도 건지실 줄로 믿으십시오 이게 구원의 축복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축복이 누구로 말면 주느냐 구원은 구출이에요 내가 빠져있으면 누군가 건져줘야 되잖아요 내가 물에 빠져있어 허덕일 때 내가 수영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누가 건져주면 내가 살아나요 그 누군가 건져주는 그 누군가 누구냐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예수가 구원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나는데 한 면을 놓고 보면 나약하고 가녀리고 그리고 욕먹고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그 메시아를 연한 순 같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렇게 했어요 다른 면으로 보면 예수님은 또 어떻게 표현되느냐 전등하신 하나님 기묘자 모사 기정을 행하신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 성전을 잘못했을 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내쫓는 하나님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 철장의 권세를 부수는 않아요 이게 다 뭘 얘기하냐면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십시오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착한 일을 행하면 구원받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죄인이에요 건강하면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병들면 줘주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그 몸에 찌르는 가시를 안고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물질이 우리를 구원하느냐 그럼 부자는 다 천국 가야 되는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에 일어났잖아요 물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하는 게 구원이냐 그러면 구제하는 사업가가 그런 사람을 구원받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의 극관눈이라 예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고해내고 회개하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죄사함의 문제 죄가 사함 받아야 평안함이 있어요 죄가 사함 받아야 하늘문이 열려요 죄가 사함 받아야 강건함이 있어요 죄가 사함 받지 않으면 그 모든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데 죄사함의 은총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예수의 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병마가 있을 때도 이것에서 구원할 뿐은 예수예요 내 믿음대로 들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보면 내 죄가 사함 받았느냐 내 믿음대로 들지어다 이 말씀이 참 되게 중요한데요 내 죄가 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 생존의 문제,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들지어다 하는 것은 인간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 또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권세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를 잘 믿어야 죄사함을 얻고 내 믿음대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 안에 예수를 굳이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고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분명히 물으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암흑 소리가 한결 아까보다 나아요 제가 지금 깨달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사세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사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구원받은 내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어 나는 영생 얻은 자야 천국의 백성이 됐어 그리고 장차 천연왕국 시대에 내가 왕로를 타기로 약속돼 있어요 또 구원을 얻은 내게 날마다 능력을 주셔 그리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현란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건지셨고 건져주실 걸 믿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고 이 감격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놓고 보면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대한 생활을 즐기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을 불러도 그냥 한 번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찬송에 빠져서 감격 가운데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일은 똑같은 일을 해도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성공하느냐 성공하기 때문에 기쁨이냐 아니야 기쁘고 즐겁게 일하니까 성공이 돼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환란의 프리미엄이 있어요 아파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프리미엄 하면 요즘은 아파트에만 있는죠 환란의 프리미엄이 있어요 고난의 보너스가 있어요 왜? 고난 당하면 인내하게 하죠 연단하죠 그런 다음에 하늘에서 소망을 갖게 그리고 내가 환란의 터널을 통과하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성숙돼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돼서 환란 당하고 고난 담는 사람을 도와요 그리고 말도 상처 주는 말 잘 안 해요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절제해요 그리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환란의 보너스를 알고 프리미엄을 알면 환란 당할 때도 찡그리는 게 아니라 즐겁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사세요 내가 단순히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내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험해야 내 삶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것보다 오늘도 주일인데 아니 이게 아니고 오늘 주일인데 오늘 가면 전도설교를 할 텐데 부담스러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 감격을 주신 것 이것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있어야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다는 게 사는 동안에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하고 우중충하게 사는 건 달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즐겁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건 많지만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축복이 나를 즐겁게 해요 감사하게 해요 기쁘게 해요 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구원의 축복을 나눠야 돼요 바울 시대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는 십자가, 부활, 영생, 부원 이거 허황된 이름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거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허황된 사람으로 여겼어요 로마 시대는 뭐가 중요하느냐 헬라 문화, 헬라 철학이 중요해요 인간이 중요하고 문화가 중요하고 예술이 중요하고 철학이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로마가 헬라를 이어서 지배한 다음에 힘이 중요해요 전쟁을 해서 이기고 힘을 얻은 다음에 힘을 숭배하고 힘으로 평화를 이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깨뜨리는 자를 싫어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구원받아야 된다 외치는 것을 국가를 소랑케 하는 사람으로 여겨서 그들을 무섭게 여기고 그들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먹혀냐? 안 먹혜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그들 앞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가 허황된 이론을 안다고 할지라도 허황된 이론을 여긴다고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대 자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바울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왜냐하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어느 신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신우회를 만들려고 인사기록부를 쭉 봤대잖아요 거기 보니까 종교를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요 찾아가 보니까 신우 안 한다고 그러더니 다 안 믿는 척 한대요 왜 안 믿는 척하느냐? 내가 믿는 게 노출되면 내 신변의 행동이 부자연스럽대요 그래서 요즘은 예수 믿어도 교회할 때도 성경 안 갖고 가요 요새 또 좋은 시대가 됐잖아요 스마트폰 예수 믿어도 어디 가서 직장에 가서 기도도 떴 듯이 한 번 못해 하는지 안 가르치는 지 쓱 거기에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건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최사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천국이 있고 성경의 역사가 있고 하늘 문이 열리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든지 간에 복음이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시인해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나도 너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 이 사람 내가 압니다 나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희생하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래야지 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편한다고 신앙생활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주님도 난 모른대요 그런데 나를 내가 어떤 상황에도 불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의 능력을 자랑하면 주님도 나를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나눠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복음을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술을 열어 자랑할 수 있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하며 간절히 추원합니다 미국의 기업 중에 제너럴 일렉트리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회사가 오래전에 위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40대 초반에 되는 웰치라고 하는 사람을 경영인으로 모셨어요 이 웰치가 이 회사를 25년 동안 끊임없이 외친 말이 있어요 그게 유명한데요 그 뭐냐? 관료주의를 증오하라 관료주의를 쳐버려라 관료주의를 부셔버려라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쓴 게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 기법을 썼는데요 기업의 목적에 반대되는 것들은 사람이든 제도든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목적에만 충실했더니 우수기업이 되더라는 거예요 대개 기업이 성공하고 성장하다가 보면 목적을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긴장감을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자기 권위, 자기 이익을 챙긴대요 그리고 일하기보다는 회의하기를 더 즐기게 하고 그리고 그저 목표보다는 안정을 위한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교회도요 교회 관료주의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지나면 교회가 해야 할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긴장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목표보다는 내 뜻과 내 용감과 내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관료주의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다 보면 예배보다는 회의를 더 길게 할 수도 있어요 대개 그런 교회는 망해요 회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회의는 100%는 없어요 만장일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회의는 3분의 2면 통과시키세요 가벼운 것은 2분의 1이면 되고 그리고 3분의 1로 통과됐으면 반대했던 사람도 통과됐으면 따르세요 그러면서 무슨 주의를 해요 그 사람이 무슨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면 3분의 2가 찬성하면 내가 반대해도 따르세요 믿음으로 하면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회의 문화에 빠지지 않아요 교회는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회의를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회의만 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잘해야 돼요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 모습을 보면 소문이 잘났어요 교회들이 열심히 예수 자랑하고 교회 자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존대했어요 그리고 새신자가 오면 쫙쫙 빨아들였어요 다시 말하면 잘 안착시켰어요 끼리끼리 이런 걸 안 했어요 관료 중에 빠진 교회 망하는 교회들로 보면 끼리끼리는 끼리끼리는 안 돼요 그래서 열려져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새신자가 종착하게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예배했어요 열심히 아멘했어요 열심히 헌신했어요 회복되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십시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교회의 본래 목적이 뭐냐 여러 가지만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예배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잘해야 돼요 교회가 다른 일을 다 잘한다고 할지라도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을 못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놓고 보면 대한민국 교회가 다 예배하고 전도해요 문제는 뭐냐 얼마나 더 잘하느냐가 중요해요 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더 전심을 다해서 하느냐 전도하는데 얼마나 더 전심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모든 교인들이 같이 해야지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야 돼요 전력을 다해서 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동의하시면 하며 동의하시면 하며 동의하시면 하며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논년의 일까지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전도운동 다 합시다 다 합시다 나도 합시다 여러분도 합시다 전심으로 합시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관료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의 초대가 옮겨가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복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별래의 뜻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축복된 교회와 축복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고 이 삶은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knot 하나님rec模icana 하나님의 선택 Herman 하나님의 선택 김 sand 하나님의 선택과 세곱 하나님의 선택ашgu irre nosaltres 하나님의 선택과 세곱 하나님의 선택 XVII 하나님의 선택과 세곱 두 번째 학생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